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는 학원발 N차 감염이 계속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 전면 등교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보습학원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학원생이 첫 확진된 이후 강사와 가족, 지인 등으로 N차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진천과 음성, 증평지역의 초중고 7개 교로 확산된 겁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염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전면 등교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주에서는 노래연습장발 N차 감염이 이어져 관련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인 모임을 가졌던 20대 3명도 인후통 등의 증상을 모여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를 찾는 등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청주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20대 공무원도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건물이 임시 폐쇄됐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주에서는 제조업체발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50대가 추가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에서도 몸살 증상을 보인 40대가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방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CJB 김규수입니다.